파트 3 시험문항별 기능 익히기 1문항 기능평가 기본 설정하기입니다. 파일, 뉴, 도큐먼트 문제지의 조건에서 지시한 기본 설정값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1페이지 폭 323, 높이 470mm 12, 간격 5mm, 여백 상하 30 설정 동일하게 모든 설정 동일하게 해제 안쪽 바깥쪽 좌우 20, 돌연 3 입력하고 맞는지 확인 후에 OK 누르고 설정합니다. 보기, 눈금자 표시, 단축키는 컨트롤 R 입니다. 문서 설정을 수정할 경우에는 파일, 문서 설정 알트 컨트롤 P 누르고 수정할 부분을 반영한 다음에 OK 누릅니다. 안내선이 보이지 않을 때는 보기, 격자 안내선,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시고요. 보이게 하려면 컨트롤 세미콜론 안내선을 좀 더 보강해서 설정하려면 레이아웃 안내선 만들기 세로로 긴 문서이기 때문에 사행 간격은 기본 설정과 동일하게 5mm 열은 2 그리고 맞춤이 마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OK 다음은 격자 표시입니다. 보기, 격자 및 안내선, 격자 표시 단축키는 컨트롤, 다운표 기본 설정된 격자는 촘촘함으로 이게 이제 편하면 이렇게 놓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간격을 좀 넓게 설정하려면 컨트롤 K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그리드 격자를 선택해주시고 수평과 수직을 최대값 35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OK 설정한 안내선과 격자를 활용하여 레이아웃을 편집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효과 주기입니다. 파일, 가져오기, 단축키 컨트롤 D 내 PC 문서, gtq, 이미지 폴더 안에서 나비, jpg를 선택하고 열기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에 이미지 썸네일이 함께 보입니다. 이때 작업 영역에서 드래그하여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효과를 적용할텐데요. 윈도우에 효과, Shift, Ctrl, F10을 눌러서 효과 패널을 불러올 수 있고 밑에 하단에 효과 아이콘을 눌러서 드롭 쉐도, 그림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바로 이미지에서 오클릭을 하여 그림자 효과, 그림자 효과를 가장 많이 사용함으로 단축키가 Alt, Ctrl, M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하여서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보고 OK 누릅니다. 다음은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의 컨트롤 패널 중간쯤에 보면 불투명도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때 60%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불투명도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클리핑 패스 적용하기입니다. 파일, 가져오기, Ctrl, D 눌러서 복기, jpg 선택하고 열기 누릅니다. 썸네일로 이미지가 확인되면 드래그하여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클리핑 패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개체, 클리핑 패스, 옵션, 단축키 Alt, Shift, Ctrl, K 눌러주시면 타입의 포토샵 패스 선택하고 하단의 패스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OK 누릅니다. 텍스트 감싸기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패스가 적용된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창에 텍스트 감싸기 Alt, Ctrl, W 눌러서 패널을 불러옵니다. 이때 세번째 아이콘 개체 모양 감싸기를 선택하고 시험 문항에 지지된 조건대로 10mm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선 도형 편집하기입니다. 선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길이를 150mm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troke 패널을 누르거나 Window Stroke 단축키 F10을 누르고 패널을 열어둡니다. Stroke 패널에서 두께를 C포인트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타입을 제시 조건대로 세로 비큼 선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상 적용해 보겠습니다. Window Color Color 단축키 F6 눌러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고 CMYK 모드 그리고 CMYK 값을 입력합니다. C70 M100 Y0 K0 엔터 다음은 도형 편집해 보겠습니다. Rectangle 툴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지시 조건에 나와있는 폭과 높이를 입력합니다. 150에 30mm 입력하고 엔터 지금 선 획은 가려주시고 면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컬러 단축키는 F6입니다. F6으로 패널을 열어서 지시 조건에 나와있는 사각형의 CMYK 색상을 입력합니다. C100 M50 Y20 K20 입력하고 엔터 다음은 펜 도구를 이용해서 모퉁이 점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펜 도구를 선택해서 사각형의 왼쪽 하단에 마우스 오버 하면 마우스 포인터에 마이너스가 표시됩니다. 이때는 고정점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모양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 컨트롤 Z 되어올려 주시고요. 선택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을 선택해 놓고 이번에는 모퉁이 옵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개체 모퉁이 옵션 모퉁이 옵션의 모양 지시 조건에 나와있는 대로 또는 출력 형태에 나와있는 대로 판단을 해서 모퉁이 옵션 베벨 경사를 설정하고 경사 값을 지시 조건에 나와있는 대로 값을 입력해 줍니다.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SHIFT를 누르고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서 도형을 복사합니다.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른 모양의 모퉁이 옵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개체 모퉁이 옵션 이번에는 모퉁이 거꾸로 둥글게라는 옵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INVERSE ROUNDED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서 OK 이번에는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도형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툴을 길게 누르면 다각형 툴이 보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 영역을 클릭하면 아까와 같이 대화 상자가 보입니다. 지시 조건에 나와있는 다각형의 폭과 높이의 값을 60으로 입력하고 다각형의 면 수를 입력하고 O 입력하고 OK 누릅니다. 선택은 가려두시고 연색으로 설정을 해서 지시 조건에 나와있는 다각형의 CMYK 색상 값을 입력합니다. CMYK C50 M10 Y80 K0 엔터 선택 도구로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도형을 복사합니다. 여기에서는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패널을 하나 더 열어서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어서 시작 색 CMYK CMYK 끝나는 색깔 CMYK M70 Y30 K0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이때 그라디언트의 방향은 타입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지에는 라이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놓고요.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해서 첫번째 만든 도형과 겹쳐지도록 배치합니다. 그라디언트가 설정되어 있는 도형은 컨트롤 패널에서 불투명도 아이콘 옆에 60%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문자 효과 적용하기 타입 캐릭터 컨트롤 T 눌러서 문자 패널 열어주시고요. 글꼴은 타임스 뉴로만 타입은 레귤러 크기 36 설정하고 왼쪽에 도구 패널 도크에서 타입 툴 단축키 T를 눌러 선택합니다. 드래그 하여서 타입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색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컬러 패널 F6 눌러서 열어주시고 시험지 지시 조건에 나와있는 CMYK 색상 값을 입력합니다. M60 Y70 K0 그리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Super FUD 문자를 입력할 때 문자 패널을 열어서 입력해도 좋은데요. 문자 패널을 열지 않고도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패널에 나와있는 글꼴 타입 부분이 상단의 컨트롤 패널 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패널을 굳이 열지 않고도 문자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쪽은 문자에 대한 컨트롤 아래쪽은 단락에 대한 컨트롤 패널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문자 패널을 보고 글꼴과 크기 타입을 정해줄 수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장평, 자간 이런 부분들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펜 툴을 클릭하여 패스 형태를 만듭니다. 기준점을 클릭한 다음 두 번째 기준점을 클릭하면서 드래그하여 세그먼트 라인을 확인합니다. 다음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기준점 클릭해서 방향선을 제거해 주시고 세 번째 기준점을 클릭하면서 드래그하여 세그먼트 라인, 패스 라인을 확인하고 알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선을 제거하고 패스를 마무리합니다. 선택 도구 클릭한 다음 타입을 타입 2를 길게 눌러 타입 on a pass Shift T 바꿔주시고 패스 라인에 클릭하면 커서가 보입니다. 이때 글꼴을 바꿔주시고 궁서 상단에 없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서 궁서 선택해 주시고 지지 조건의 32포인트 32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 준 다음에 CMYK 색상을 적용합니다. C60 M100 Y20 K0 엔터 문자를 입력합니다. 선택 도구 한번 클릭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효과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고 OK Type 2를 선택하고 드래그 하여서 문자 프레임 을 만듭니다. 지지 조건과 같이 글꼴을 Times New로만 스타일을 Bold Italic 크기를 72포인트 하고 엔터 문자를 입력합니다. 전체 블럭을 지정을 하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윈도우의 컬러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고 시작점을 클릭한 다음에 CMYK 색상을 지지 조건과 같이 설정합니다. C60 M100 K30 끝색을 선택하여서 C100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단락스타일 설정하기 윈도우 컬러 스와시 단축키 F5 클릭합니다. 견본 패널 우측에 새로운 견본을 추가합니다. 지지 조건에 나와있는 색상 값을 입력합니다. C10 M90 Y10 Add 추가해 주시고 두 번째 견본 C100 M70 Y0 Add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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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 패널에 두 색상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빠져나옵니다. 파일 가져오기 Place 컨트롤 D 눌러주시고 이미지 폴더 안에 1급 5 TXT를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때 작업 영역에 클릭 드래그 하여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한글이 보이지 않을 때는 왼쪽에 타입 툴을 선택하고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서 한글 글꼴 굴림을 선택해 줄게요.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하단의 빨간색 플러스 모양 포트를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뀝니다. 이 때 두 번째 프레임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여서 프레임을 만듭니다. 다시 한 번 선택 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트를 클릭하면 다시 문서의 내용이 이어지면서 텍스트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블럭을 지정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해 줍니다. 내용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구요. 이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메모장을 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gtq 이미지 폴더 안에 건강상식이라는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서 전체 선택한 후에 복사 누르고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붙여넣기 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프레임을 선택하고 한글로 바꿔줍니다. 윈도우 스타일 단락 스타일 단축키 F11 눌러서 패널을 열어주시고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 추가하시고 지시 조건에 나와 있는 단락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본문 1 글꼴은 굴림 크기는 20 행간 36 자간 마이너스 30 주시고 출 형태의 정렬도 한번 보면 좋은데요. 들여쓰기와 공간 인덴트 앤 스페이싱 들어가셔서 왼쪽 정렬이 이제 기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컬러, 색상균본 선택해 주시고 언더라인 옵션 들어가셔서 언더라인 온 그리고 선의 두께 1포인트 그리고 옵셋 6포인트 그리고 타입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요. 문자와 독일한 색상이면 그대로 두시고 다르면 색상균본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OK 그런 다음에 텍스트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본문 1 선택해 주시고 프레임을 늘려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보면 단이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패널 오른쪽에 보시면 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의 간격을 5mm 주시고 아래쪽 프레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단락스타일 적용해 볼 텐데요. 약간 이동해서 단락스타일 패널의 오른쪽에 새로운 단락스타일 추가해 주시고 단락스타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단락스타일 이름에 맞는 설정 값을 정확하게 입력해 줍니다. 바탕 16포인트 행간 24 자간 마이너스 50 혹시 정렬이 왼쪽 정렬인지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문자 색상 탭으로 이동해서 색상 견본에 나와 있는 CMYK 색상 값 확인하고 선택해 주시고 OK 눌러줍니다. 메모장으로 열어 보겠습니다. 소금 이야기를 메모장으로 불러오고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타입 툴에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은 한글로 바꿔주시고 컨트롤 V 해서 가져옵니다. 본문 E 단락스타일 적용해 줍니다. 선택 툴로 이동해서 컨트롤 패널의 단을 3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간격을 5mm 설정하고 좀 작게 해 줄게요. 프레임을 아래쪽으로 늘려줍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면서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PDF 내보내기 인데요. PDF 내보내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저장을 반드시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파일 저장 눌러 주시고요.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수험표에 나와 있는 본인의 수험번호를 입력하고요. 하이픈 하시고 성명 이영진 그리고 문항번호 1번 문항이니까 1 하시고 저장 누릅니다. 파일 컨트롤 E 눌러 주시고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맞는지 이름을 확인하시고 파일 형식을 어도비 PDF 프린트로 선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저장합니다. 파일 형식을 누릅니다. 파일 형식을 누릅니다.